아, 일이네. 자기 몸뚱아리만한 걸 어떻게 든다고. 장일리입니다. 신경 쓰지 마십쇼. 아, 내가 뭐 신경 쓰고 싶어서 쓰는 줄 알아? 짱 이렇게 무리하다가 알아누우면 아줌마만 힘들잖아. 아, 싫으면 관둬. 놓쳐가지고 발등이나 찢지마. 산재철이 성가시니까. 어우, 점심시간도 다 되는데 오늘 회의는 이걸로 마치죠. 자, 오늘은 또 무엇을 먹을까요? 하루 중 가장 고민되는 시간이 돌아왔네요. 난 오늘 한식이 좀 땡기는데, 배들은 어때? 한식 콜? 좋습니다. 팀장님은요? 네, 저도 좋아요. 그럼 우리 여원씨도 올 겸 여원씨네 순두부 식당으로 가면 어때요? 강영훈씨, 거기 없을 겁니다. 여원씨가 없다니요, 팀장님? 아, 그게... 아... 아닙니다. 여원씨가 바빠서 가도 못 볼 수 있다 그 말씀이신 거죠? 뭐, 그래도 괜찮아요. 거기 동네 맛집이라면서요. 가봐요, 팀장님. 아, 드디어 먹어보겠네요. 진짜 궁금했는데. 출발할까요? 고마워요. 또 와요. 감사합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, 사장님. 아이고, 우리 보호선생 아니여? 아, 여기는 저희 팀 직원들입니다. 처음 뵙겠습니다. 전 여원씨랑 같이 일했던 양진희 과장입니다. 여원씨한테 말씀 많이 드렸어요. 배성 모델이라고 합니다. 잘 오셨어. 오늘 앉아요, 둘. 팀장님, 기사님. 아, 예. 우리 보라매미 보러 일부러 오신 거 같은디 애미야 좀 나와봐라 네 어머님